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한국사 전문가 아름일쌤입니다. 여러분 이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한국사가 전반적으로 평이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죠. 우선 바로 들어가 볼텐데 선생님이요. 이번 전체 문항이 다 우리 책이 어디 있는가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어렸던 문제 5개 즉 5단율 베스트 5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출처 어딘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우선은 1번 문제는요. 늘 나오던 선사 파트가 나왔어요.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가 나오죠. 그죠? 자 여기서 가장 들어갈 유물을 적절한 건 신석기 시대 유물인 거니까 정답은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. 나머지는 너무 시대가 너무 나중이라서 고르기가 어려워요. 그죠? 넘어갑니다. 자 2번 문제에요. 자 여기서 거란장수 소소년과의 단판이라고 했어요. 자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. 자 고구려를 이어받았으니까 이름이 고려다 라고 말하면서 여지를 몰아내게 되면 우리가 거란과 국교 맺을 거다 라고 설득을 했대요. 요거는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서희는 외교 단판을 통해서 뭘 얻어 가지고 왔나요? 바로 강동 육주시역을 얻어 가지고 왔죠. 그죠? 자 고려의 영토 확장 과정에 나오는 모습이에요. 가장 통쾌한 모습이죠.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땅 가져왔던. 나머지는 시대가 맞지 않아요. 후산무 통일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했고요. 대가야 병합은요. 요건 신라 진흥왕이 한 건데 여러분이 이걸 외우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. 요것은 우리가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말하는 건데 갑신정면 이후에 일본에게 배상금 내는 조약을 말하고요. 사비천도 단행은 백제가 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황시기 하는 걸 말합니다.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. 자 3번 문제.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.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구려 왕들에 대한 걸 공부할 때 세부적인 업적을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서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는데 불교를 전파해 준 나라가 전진이라는 중국 나라예요. 또 내려와 보시면 이 나라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대요. 백제를 먹었대요. 백제를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대요. 자 여기에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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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은 소수림 왕이고요. 밑에 있는 네모네모 왕은 바로 장수왕이 되겠어요. 자 어디다? 바로 고구려가 되겠죠.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골라보려고 했는데 고구려인 건 알겠어.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. 아까 소수림 왕이 불교 수용 그리고 율령 반포하면서 태학도 같이 설립을 했어요. 태학은 나라의 최고 대학을 말합니다. 자 그러면 1번 고려, 3번 신라, 4번 강도회박은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은 거야. 구한말식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자 군국기무처 이건 구한말인데 갑신정변 1차 할 때 나온 거니까 연관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넘어갑니다. 여러분 이 문제는요. 우리 개념책에서 개념책이 아니라 아예 프린터를 올려드렸죠. 그렇죠? 프린터를 다 볼 수 있어요. 9에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자 보시면 고구려에서 지금 왕의 이름이 샘의 교재는 비어있는데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. 여기 소수림 왕 직위 아래 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불교 수용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장수왕이 한 것 중에서 천도, 자 평양성으로 천도하는 건 나와 있고 백제를 쳤다 이게 나오게 된답니다. 그래서 개념만 충실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. 자 4번 문제예요. 고려의 4대 국왕의 업적. 자 4대 왕의 업적 보니까 과거제를 도입했대. 여러분 과거제를 도입하고 이 나라의 그 나라의 공복, 즉 관리가 있는 옷, 관리의 옷의 색깔을 정해서 위아래의 위계지수를 잘 보이게 하는 거, 이런 공복 제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? 바로 광종이에요. 자 고려 광종은요. 태조 왕건의 아들이죠. 그죠? 자 근데 4대 왕이에요. 자 그럼 이 왕건의 아들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 늘 나오던 사람이고요. 노비안검법이 답이 될 거예요. 여러분 광종은요. 노비안검법 나오면 과거제가 답이고요. 과거제가 나오면 노비안검법이 답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하도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 회사령, 일제강점기, 사군육진, 세종대왕님, 조선시대가 되겠죠. 5경 15, 62주, 발해. 한산서분마교는요. 구한말의 갑오개혁 때 나왔던 개혁의 모습입니다. 이거는 고종이 실시했던 교육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. 답은 3번 되셨죠? 넘어갈게요.